영국의 경우는 독일에는 루터가 있었고, 스위스에는 쥐빙글리나 칼빈이 있었는데 이런 신념과 신학을 가진 종교개혁 구심점의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상하게 시작됐어요. 16세기 중반 영국 국왕 헨리 8세의 이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헨리 8세는 영국 역사에서 나오는 가장 문제 많은 왕이 수많은 아내들과 결혼했고 몇 명의 아내는 자기 손으로 처형을 하고 하여튼간에 인생 복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내 캐서린과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이혼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교황이 노 그랬어요. 왜냐하면 헨리 8세가 이혼하고자 했던 왕비 캐서린이 막강한 교황청의 후원 세력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숙모였기 때문이죠. 이거 허락해줬다가는 그냥 교황청이 가장 막강한 지지세력을 잃는 거예요. 화가 난 헨리가 내가 왜 교황의 허락을 받고 이혼해야 되냐. 나 싫다는데 이혼을 강행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저게 감히 교황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혼을 해? 헨리 8세를 출교한다. 감히 영국왕인 나를 교황이 출교시켜? 그러면 나도 내 영토 내에서 교황의 권위를 몰아낼 거야. 나도 개혁할 거야 종교개혁.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뛰어든 거예요. 아무 신념이 없어요. 그냥 뛰어든 거예요. 1534년에 그는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국왕을 교회 수장으로 하는 잉글랜드의 국가교회를 출범시키니 바로 이것이 앵글리컨 철치, 영국 국교회예요. 그리고 이 영국 국교회를 에피스코팔 철치,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감독교회라는 뜻입니다. 왕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감독들은 왕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헨리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결별했지만 신학적으로 결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원했던 것은 교황이 주도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왕이 주도하는 영국 카톨릭 교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